하와이! 휴즈!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라이스타츠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브라투아트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채널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꿀잼 영상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바로 한 번 가봅시다! 앗 뿅! 뭐야? 배틀그라운드랑 브롤스타즈랑 두 개 동시에 튀기는 겨? 뿌잇? 그렇게 브롤스타즈와 배그가 합성이 되었다. 하하! 뚜루루루! 오우! 야! 여기 어디야! 갑작스럽게 배그 세계로 떨어지는 네이터! 와! 하! 일단 떨어졌어! 곰탱이랑 같이 떨어졌나? 파밍 해야지! 에이이! 여긴 뭐지? 내 잘못 떨어진것 같은데? 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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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오호호! 나 총 한 번 꼭 써보고 싶었는데! 한황청한 녀석! 뒤를 조심하라구! 잘가라! 뿅 아 역시 곰탱이까지 같이 있었구나! 예! 파밍 개꿀! 야! 뒤를 조심하라구 했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오우! 어이 뭐어 니타 곰탱이가 소신있네요 거의 어? 예 얘는 거의 버스 타는 수준인데요? 곰탱이는 알아서 캐리 해주는데? 완벽 파일링이다 그 뭐야 2랩 뚜껑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얻었네요 어? 이거 왜 안 먹어질까? 어? 왜 안 써지지? 뭐요 너 와이파이 와이파이 레드 와이파이 떴다! 고něstrings ih ih. 더러워 죽겠네. 으아이씨 ôoo aí 흠 흠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거의 뭐 벌집을 만들어냐 어? 띡 야ð 오우 사실상 이거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니 다 개성의 캐릭터인데요? 키힣 오 삼뚜개 앳답인가요? 야 파밍 잘 됐네 파이퍼 말 그대로 어... 저격수 스나이핑 제대로 갑니다 어어어어우 저건 좀 위험해 니타엉아 내가 구해줄 거야 어우 콩테가 나를 위해서 으으으으으 참을 수 없다 최종 승리! 오 뭐야?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오늘도 열심히 파밍을 하고 있는 펜 상자 깨자 파워큐브 파워큐브 뭔 소리야? 뭔 소리는? 파미 이몸 몰래 파워큐브를 얻으려고 하다니 일로와 이 구역은 이 크로우님의 것이다! 어림도 없긴 이 펜님한테 시원하게 두들겨 맞아보잖아 좀 아픈데이? 잠을 썼다 어? 얘 누구 부르는거야? 뭐야? 어? 아니 크로우 패밀리들 총집결했네 이거? 야야야 어디에 이런 애바지 저 자식이야 저 자식 어? 우리 불사조 부대 위력 보여주자고 야 잠깐만 펜은 없냐? 남편 앨래나나나 아오! 바이러스 8비트 등장 바이러스 8비트 등장 바이러스 8비트 도망친다 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오osphor 정권 발격 야 이거 사방팔방에서 너무 많이 나와 asta 어 여야여여 어 갑자기 강제 다이어트한 햄 어머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기 숨어있다 이번엔 확실히 숨통끈어 놓자꼬 어? 오잇나니? 오잇나니? 와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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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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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전학 첫날부터 내가 찐이라는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저거 뭐야? 처음 본 놈인데? 최대한 센 척 해보자고. 너 뭐야? 못 보던 놈인데? 너 이 자식! 전학 왔구나. 근데 전학을 봤으면 이 불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가오를 잡고 있어 이 자식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게... 나 지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전학 첫날이니까 딱! 몇 때만 맞자. 전학 첫날부터 불을 일찬들에게 완전히 찍혀버린 레온이거든요. 학교생활 완전히 꼬이는 각입니다 지금. 노아아아아! 하지 마 noir! 어디서 저런기가 전학을 왔냐? 부셔버려! 야야야야! 웃어, 웃어야지! lais!! 어? 부를 일진들을 한방에 보내버린 그의 정체는 바로 니타! 우리 오빠 괴롭히지 말라고! 니타! 오빠! 괜찮아? 야 니타야 이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야 나 방금 딱 일어나서 한방 먹여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끼어들면 어떡해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니타야 일루와 넌 또 뭐야 잠깐만 이번엔 일진 언니들한테 붙잡혀 버린 니타거든요 너희들은 쌍으로 보내줄게 잘가 이거 진짜 힘을 숨겨놓은 은 등고수였군요 레온 슥 흐흐흐흐흠 아 아직 아직 안 남았다 와우 와우 콤보 연기 불대 어우 뚜뚜뚜뚜뚜뚜뚜 자 오늘은 마지막이야기 콜트 또 뭘 보고있는거죠? 블링블링 아 어머 저기구나 말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셜리님 뜨르드 엘뿌리모 아 예쁘니 날씨도 좋은데 브로 카페가서 커피나 한잔하실래요? 아 음 보자 오케이 좋은 생각이 났어 스파이크 커플들 아 스파이크 커플들 뭐죠? 어 안돼 야 그거 얼마 있지도 않는걸 그 뽑아 가버리냐 어 퓨파이크 의문에 탈모해 당신을 위한 꽃을 준비했어요 초눈에 반했습니다 부닛 저랑 사게해주세요 셜리님 어머! 어? 거기 잠깐.. 스톱 남자가 쪼잔하게.. 꽃 한 송이가 뭡니까? 당신을 위해 장미 백송이로 준비했어요 이제 이 바지 맡기시면 저랑 평생 함께입니다 셀리씨? 어떠세요? 저리 가! 오 노!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머.. 오..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뭐야 나도 순정있다 어? 니가 이런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 땐 마 어? 나도 깡패가 되는거야 알아? 순정을 짓밟은 채 한번 받아보라고 으아아아아아 뿌리모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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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셀리씨?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쇼쇼쇼쇼쇼쇼쇼 퉁 와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구해줘서 고마워요 콜투씨 엘프리모 엘프리모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라 질척거림의 대명사 엘프리모 갑니다 예약 웅 각종 응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